정답 안녕하세요! 보이지의 기분 좋은 시작 Q입니다. 기분 좋게 목을 차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얼굴 너무 작아. 목기 대단해요. 이제 내가 키 더 크다. 거짓말! 춤을 너무 잘 추려. 너무 말랐어요. 보이지의 춤 선생님. 와우와우 이거 아닌데 여러분 막내같은요 내가 막내요 인사할 때는 항상 90도래요 보조개가 귀여워요 보조개 너무 귀여워요 내가 더 크다? 아이없네 귀엽네 산소 에너지가 항상 넘쳐납니다 휴미 안녕하세요 도보이즈의 기분좋은 야키입니다 후우 예! 정마들이 되게 기분좋게 시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보고 살면서 기분좋게 끝나겠습니다 끝! 컷! 컷! 이거